두 번째 섹션은 시스템 보안입니다. 앞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개념 나오고 있네요. 시스템 구성 요소들 및 자원들의 CIA,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약자죠. 보장하기 위한 활동, 시스템 내부의 피해와 외부의 피해로부터 시스템과 정보 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스템 보안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보안 범위는 계정 및 패스워드나 세션, 접근 제어, 권한 관리, 로그 관리, 최악점 관리 등이 있다. 간단하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보안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넘어가서 시스템 보안 절차입니다. 네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안 절차의 목적을 정의합니다. 시스템의 도입이나 설치, 운영, 폐기 등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고 정보 자산 보호를 준수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다음은 위쪽의 목적에 따라서 보안을 적용할 건데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건지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전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동일한 등급으로 보안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주소 시스템과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보안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역할과 책임 분배, 정보보안 책임자와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담당자 이렇게 있네요. 정보보안 책임자는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보안 정책 구축과 이행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말 그대로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과 장애 처리 내용의 기록을 관리감독,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말 그대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처리를 본 절차에 따라 관리 및 필요 자원 요청,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 개시입니다. 방금처럼 범위 정하고 역할 정했기 때문에 시스템 설치 시에 정보보안팀에 의뢰해서 보안 설정 등을 검사한 다음에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시스템 담당자는 접근 제어 정책을 구성해서 일반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설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 시스템에는 비인가된 서버 접근이나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갖춘 뒤에 보안 시스템 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우리가 이후에도 다루게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보안 범위입니다. 첫 번째로 계정, 디폴트 계정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본 계정이죠. 공용 계정 마찬가지 사용 제한하고요. 주기별 사용자 현행화라는 것은 지금 계정 가입은 했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 이런 것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자 계정, 개발을 위한 개발자들의 계정은 개발이 끝나면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서버의 접근 권한 변경 및 접근 권한 삭제를 프로세스화한다, 절차화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있다. 어떤 특정 계정들을 사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암호입니다. 암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패스워드 보안 및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의 주 컴퓨터는 입력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된 것과 대조해서 일치해야 접속을 허용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패스워드가 노출 및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암호화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패스워드 암호화해야 되고요. 일치할 때만 접속을 허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패스워드 솔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개념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요. 랜덤으로 생성되는 솔트 값을 추가하여 패스워드를 암호화함으로써 해시 연산 비용을 증가시켜서 사전적 공격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라는 게 일정 길이가 있죠. 예를 들어 8글자에서 최대 15글자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령 그러면 10글자짜리 패스워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6글자를 임의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16글자가 되죠. 또 다른 경우 8글자짜리 패스워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8글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총 16글자가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이 6글자에서 8글자 이 부분을 솔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암호화 했을 때 무조건 16글자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10글자나 8글자보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적 공격이라고 하죠. 패스워드의 자리마다 1, 2, 3, 4, 가나다 이렇게 넣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씩 넣어본다고 하면 자릿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시도 횟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적 공격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계정과 패스워드의 보완 요구사항. 원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계정을 생성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필요한 계정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자 및 직책자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필요한 사람에게만 계정이 발급되어야 하며, 만약 퇴사, 휴직 시에는 계정이 삭제되거나 중지되어야 한다. 이게 살아있으면 관리자용 계정이 살아있는 거랑 다를 게 없죠.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는 타인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길이와 복잡성을 갖춰야 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면서 항상 보는 문구일 거예요. 이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상식적인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션입니다. 세션은 앞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세션의 개념이 먼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및 컴퓨터 간의 대화를 위한 논리적인 연결, 혹은 컴퓨터의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교환하여 서로를 인식한 이후부터 통신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연결 또는 그의 논리적인 연결이 유지되는 시간, 이런 걸 세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관리의 보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사용자와 시스템 또는 두 시스템 간의 활성화된 접속에 대한 관리, 이게 세션이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절히 세션을 종료해야 되고요. 우리가 은행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5분 정도 아무 동작을 안 하면 로그아웃이 되죠. 비응가자에 대한 세션 가로채기를 통제한다. 세션 가로채기는 앞쪽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동기화 탐지, 서버와 시퀀스 넘버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비동기화 상태 시 탐지가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어 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거래 번호가 나와 있을 거고, 서버도 그렇고, 클라이언트 쪽도 그렇고, 거래 번호가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ACK 스톰 탐지. ACK라는 것은 승인, 승인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급격한 ACK 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갑자기 엄청나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 구조에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회원의 정보를 조회를 하기 위해서 승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킷의 유실과 재전송 증가 탐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공격자가 뭔가 위해를 가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 있는 패킷이 많아지겠죠. 그걸 패킷의 유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패킷의 유실이 많아지면, 전달을 받았을 때, 어? 이거 제대로 보낸 거 맞아? 다시 보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재전송 증가입니다. 유실로 인한 재전송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아지면, 공격자가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예상치 못한 접속의 리셋 탐지. 세션에 대한 공격 시도 시에 세션이 멈추거나 리셋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탐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새로운 중요한 거래 시에는 세션에 대한 지속적인 인증, 패스워드를 재확인한다든지, 보안카드 숫자를 재확인한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지금 회원 가입을 했는데 다시 로그인을 해라. 또는 로그인을 했는데 회원 정보를 바꾸려면,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일정 시간 동안 입력 값이 없는 경우 로그아웃을 해야 된다. 방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션을 종료한다. 다음으로, 접근 제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접근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로 접속을 시도하는 것. 이게 데이터 접근, 접근 제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접근 제어 관리의 보안.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을 통제를 해야 된다. 각 시스템의 접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자를 통해 접근 통제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로그인 나와 있는데 우리가 로그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인의 개념, 접근 허가 증명을 얻기 위한 인증 과정이 로그인입니다. 중앙 시스템에 혹은 분산하여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깅 감사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깅은 로그인 정보를 기록하는 걸 로깅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접근 권한 변경 기록해야 되고요. 접속 기록 관리해야 되고요. 서버 운영 기록도 마찬가지 기록을 해야 되고 연속으로 접속 시도하는 것에 대한 로깅, 그 다음에 시간 동기화 이런 식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개발자의 아이디로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러가지 접속 기록,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을 변경했는지, 서버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접속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 언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로그 파일 나와 있는데 로그 파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거죠. 기록하고 있는 파일이 로그 파일이에요. 요거를 분석해서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로그 파일 자체가 삭제되면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기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로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의 경로는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포함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경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포함되는 요소가 중요하죠. 퍼실리티는 서비스 이름, 메시지 종류, 그 다음에 프리오리티는 메시지의 우선순위.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우선순위가 영어로 쭉 나와 있는데, 위쪽이 제일 높은 거예요. EMERJ, 이머전시의 약자인 것 같죠? 매우 위급한 상황. 그 다음은 월넛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크리티컬의 약자입니다. 위급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상황. 에러는 에러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워링은 경고성. 노티스는 알림 수준. 인포는 프로그램 관련 정보. 디버그는 프로그래머 요구에 의한 메시지다. 요렇게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오리티에는 옵션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러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보안 설계입니다. 보안까지는 공부를 했죠. 보안 설계의 개념. 비즈니스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 보안의 3요소 자주 나오죠. 보장하기 위한 조건, 장소 등의 여러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것.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차원에서 정보 시스템의 보안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 요거를 보안 설계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 설계의 원칙, 자원에 적용되는 보안 수준은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무조건 다 단단하게 걸어잠글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안 아키텍처는 변화하는 보안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말이랑 비슷하죠. 조직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통합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다음, 모든 컴퓨터 플랫폼에 걸쳐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는 보안 운영체제에 대해 나와 있네요. 시큐어가 나와 있어요. 시큐어 코딩 이런 식으로 시큐어가 붙으면 보안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신뢰성 운영체제라고도 한다고 하고요. 컴퓨터 운영체제상에 내재된 보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운영체제 내의 보안 기능을 추가한 운영체제가 시큐어 OS다. 두 번째, 보안 계층을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로 낮춘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널 레벨이 뭐냐면, 위쪽에 써 있죠. 파일 시스템이나 디바이스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권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다음,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재사용 방지, 이 말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침입 탐지 등의 보안 기능 요소를 갖춘, 갖춘이 맞죠. 갖춘 운영체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전해야 되고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보안성이 강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갖춘 운영체제를 보안 운영체제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시스템 보안 구현 환경이에요. 관리적 시스템 보안 구현 환경 설정,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기업의 시스템 보안 정책, 시스템 보안 구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시스템 보안 정책을 입수해서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절한 합리적인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 보안 정책은 기업의 정보 보안 책임자 혹은 정보 보안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확보한다.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 시스템 보안 규정 및 절차서. 기업의 시스템 보안 정책에 맞는 시스템 보안 규정 및 가이드가 필요하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보안 규정 및 가이드 등은 기업의 정보 보안 책임자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확보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세 번째, 시스템 보안 조직 및 인원. 보안 구현을 위해서는 시스템 보안 조직 및 담당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겠죠. 시스템 보안 구현을 위한 조직과 역할 및 책임 등은 정보 보안 책임자 혹은 부서장에게 요청한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적절한 정책을, 적절한 보안 규정을, 적절한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기술적 시스템 보안 구현 환경입니다. 아키텍처 및 설계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보안 구현을 위해서 시스템 보안 아키텍처 및 설계서를 준비한다. 보안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를 기능적인 부분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준비. 시스템 보안 구현을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요. 준비하는 거니까요. 보안 구현을 위해서 확보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능 및 수량, 규격 등이 맞는지 확인한다. 확보한 걸 확인한다는 소리죠. 세 번째, 소프트웨어의 세부 구현 절차서, 시스템 보안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각각 세부적인 구현 절차, 매뉴얼 등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시스템 보안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이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확보한 다음에 제대로 확보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세부적인 구현 절차나 매뉴얼을 준비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물리적 시스템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끔 한다는 소리예요. 물리적인 장소를 확보한다, 안전한, 대표적으로 IDC나 통제된 전산실, 이런 공간을 물리적 장소로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장소를 선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잠금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호, 캐비닛을 씌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넘어갈게요. 시스템 보안 구현 계획 시 고려사항, 범위, 일정, 장소, 인원, 매뉴얼 및 도구를 계획에 포함시킨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시스템 보안 구현 도구가 있습니다. 보안을 구현하는 도구죠. 보안의 3요소 CIA죠. 보장하기 위해서 시스템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 프로그램 등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프로그램이 문제로 나오겠죠. MBSA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틀리기 쉬운 보안 관련 설정 등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NMAP은 자체 시스템 스캔을 통해서 취약점을 탐색하고요. NBT 스캔은 넷 바이오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시스템 인증입니다. 시스템 인증은 참이라는 근거의 출처 및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인증을 하라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너 지금 진짜 그 사람이 맞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인증 방법은 하나 이상의 인증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고요. 컴퓨터 시스템 무한에서 인증은 사용자의 디지털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아이디 확인하는 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증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사용자 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격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사용자 인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로 단순 사용자 인증.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인증을 받는 기법이에요.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위험이 줄어든다. 이거는 앞에서도 배웠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계속 보는 문장이죠. 다음은 단일 사용자 인증. 하나의 인증 요소만 사용하는 인증 방법으로 보완에 매우 취약한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중 사용자 인증입니다. 단일 사용자 인증 요소 중에 두 개 이상을 조합하는. 말 그대로 이중으로 사용하는 인증 기법이죠. 단일보다는 당연히 훨씬 안전하겠죠. 단일 사용자 인증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를 쓰면 단일 사용자 인증인 거예요. 첫 번째 지식 기반입니다. 패스워드나 개인 식별 번호, PIN이라고도 하죠. PIN 번호 등을 이용해서 인증받는 거고요. 소지 기반은 스마트폰 인증기, 인증 카드, OTP 같은 걸 이용해서 인증받는 거고요. 다음은 생체 기반. 어렵지 않죠? 지문, 홍채, 음성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을 받는 기법이고요. 위치 기반은 접속을 시도하는 위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단일 인증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겠죠. 보통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입한 네이버 사용자가 갑자기 중국에서 로그인 시도를 한다고 하면 아예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 기반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접속을 바로 허용시키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인증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네요. 토큰 기반 인증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토큰 장치를 사용하는 인증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장치에는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장치에는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두 가지 인증 요소를 사용하는 강력한 인증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동기와 동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동기는 한쪽에서만 인증을 요청하는 거고, 동기는 동시에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O 인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시스템 중 하나의 시스템에 인증을 성공하면 다른 시스템의 접근 권한도 모두 얻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로그인을 하면 이체도 할 수 있고, 조회도 할 수 있고,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SSO 인증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접근 통제 보완 정책입니다. 임의적 접근 통제가 DAC고요. 강제적 접근 통제가 MAC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 기반 접근 통제가 R, B, A, C예요.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읽어 보셨을 테니까 표만 가지고도 문제를 맞추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험 볼 때 이 표만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중 등급 접근 통제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BLP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밀성을 강조하는 모델로서 높은 등급의 정보가 낮은 레벨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죠. 최초의 수학적 모델로서 보완 등급과 범주를 이용한 강제적 정책에 의한 접근 통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등급의 정보를 낮은 레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비바 인테그리티 모델이라고 되어 있네요. BLP 모델의 단점인 무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결성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가 없나 보죠.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무결성 보호에 중점을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김일성이었죠. 비인가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니스 월 모델입니다. 어떤 회사의 특정 업무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같은 영역의 자료에 접근을 금지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업무에서 업무 기밀을 빼온다는 소리죠. 데이터에 접근하여 관심 분야의 이익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의 이력에 따라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락 윌슨 모델입니다. 정부의 무결성을 강조한 모델. 앞에서도 하나 더 있었죠. 이거보다 향상된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의 노출 방지보다 변조 방지가 더 중요한 금융기업과 같은 상업용 보완 구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용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조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가자의 부적절한 등급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리하고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뿐 아니라 정당한 사용자 또한 접근을 완벽하게 제어를 한다. 변조 방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클락 윌슨 모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섹션 마지막이에요. 접근 제어 기법과 자원 보호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접근 제어 기법은 사용자에 따라 공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 당연한 얘기죠.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접근을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두 번째로 자원 보호 기법입니다. 첫 번째 접근 제어 행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체를 열의 객체를 행에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체를 행으로 객체를 열로 하는 건데 어쨌든 표시를 해서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주체와 객체가 지키면서가 아니라 커지면서예요. 커지면서 죄송합니다. 커지면서 행렬 유지가 어렵다. 주체도 늘어나고 객체도 늘어나면 그만큼 이 매트릭스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표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접근 제어 리스트입니다. 한 주체가 갖는 객체의 접근 자격에 대한 리스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주체죠. 세 번째 자격 리스트, 사용자 개개인에게 허용된 권한 리스트. 구분이 되시죠? 주체의 권한 리스트, 자격 리스트는 사용자 개개인에 대한 권한 리스트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스템 보안 섹션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